안녕하세요 코카콜라입니다. 오늘은 수커물조 기대온 선수의 베스트의 하이라이트 경기 영상입니다. 롱 랠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24개의 샷이 왔다갔다 했다는 랠리입니다. 스커물조 기대온은 움직이는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수커물조 기대온은 24개의 레벨이 똑같아요. 수커물조 기대온은 약간 깐족거리는게 있어서 스매시를 칠때 소리를 엄청 크게 들려요. 위로 보자 위로 보자 질러요. 너무 실력이 되니까 아무도 못가는데 21에 45구간을 엘리입니다. 스커물조 기대온은 기대온 선수도 진짜 잘하지만 스커물조가 워낙 신기해요. 18개의 레벨이 16개의 레벨입니다. 16개의 레벨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죠. 기계온 선수도 16개의 레벨이 그렇게 말이죠. 16개의 레벨이 무수 도착해 16개의 레벨이 16개의 레벨이 32개의 레벨이 이곳으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